화끈하시고. 여자 김보성이에요. 진짜 의리인 걸로 소문이 잦아버리는데. 그런데 그러면 장훈이도 사실 굉장히 의리가 있는데. 저는 장훈이 오빠랑 같이 술이나 밥을 먹으면서 돈 10원도 내본 적이 없어요. 그거 되게 고맙습니다. 저한테 막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후배들 안 친해졌어요? 이상한 소리 하지마.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제 불안한 게 이렇게 너무 잘하는 사람 나오는 게 아니 와가지고 자꾸. 아니 그렇다고 난 없던 일을 얘기하진 않아. 이상한 소리 하지마. 돈 내는 편인데. 진짜 한 번 단 한 번도 10원. 아니 그건 동생들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.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진짜 솔직히 똑같아요. 그냥 투덜거리는 것도 그렇고 쓸데없어서 깔끔 떠는 것도 그렇고 그냥 똑같아요.